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채널 m 의 한피디 입니다 아 오늘 르미온 11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 하면은 르미온의 프록시 모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프록시 모드는 뭐냐 나무가 예를 들어 이 배치된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면 이런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대신에 가까이 가면은 제일 가까운 것부터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타나는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씩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안보이던 것들이 자동차도 나타나고 나무도 나타나고 하나씩 나타납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환경설정에서 환경설정에서 이제 이런 품질들을 설정하고 이렇게 고품진 나무를 볼 수 있게 하고 이런게 있는데 여기 중에 프록시 모드가 뭐냐면 현재는 지금 끈 상태가 끈 상태에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지금 끈 상태에요 끈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내가 화면을 아무리 좌우로 돌리고 줌인 했다가 줌아웃을 해도 그 화면상에 그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이 안하죠 대신에 이제 컴퓨터 사양이 좀 낮거나 한 데서는 툭툭툭툭 끊깁니다 최고로 이렇게 맞춰 놓다 보면 툭툭툭 끊겨요 그러면 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어요 제거는 그래도 사양이 좀 높은 편이라서 그나마 이게 덜한데 낮은 컴퓨터에서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이 나무라던가 이런 것들이 풀이 라던가 이런게 많이 배치면 배치가 되면 될수록 루미온의 프로젝터는 점점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그 사용하기가 벅차요 작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애니메이션도 탁탁 멈출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바로 이제 프록시 모드 라는 거에요 환경설정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켜거나 끄거나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켜고 켜 볼게요 켜기 그리고 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보세요 지금 뭔가가 박스 하늘색 박스들이 막 쫙 나열됐죠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불러온 오브젝트에는 이제 그런게 적용이 안 돼요 여기서 배치한 배치한 것들 뭐 여기 캐릭터라던가 나무 잔디 이런거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멀리 오면 그 나무가 예를 들어 이 배치된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면 이런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대신에 가까이 가면은 제일 가까운 것부터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나씩 나타납니다 나타나죠 안 보이던 것들이 자동차도 나타나고 나무도 나타나고 하나씩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나타나죠 바로 이런 거에요 그 좀 컴퓨터가 낮은 사양의 컴퓨터에서 이 모든 주변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나무를 나무나 캐릭터 자동차를 다 표현해 준다면은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이동을 한다거나 뭔가 작업을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들을 처리하려면은 그만큼 컴퓨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낮은 사양의 컴퓨터일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너무 벅차서 다운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프록시 모드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프록시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움직임이 자연스럽습니다 쭉 쫙 상태에서 뭐 뭐 벗어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볍게 그냥 쭉쭉쭉쭉쭉쭉 쇅쇅 돌아가고 딱 이동하고 이렇게 쉽게 쉽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프록시 모드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켬으로 했을 경우고 자동은 어떤 건지 볼까요 로미오는 카메라가 움직일 때만 모델을 프록시로 교체합니다 움직일 때만 여기 켰을 때는 무조건 다 프록시가 적용되고 자동은 움직일 때만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냥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움직일 때만 이렇게 또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생기죠 자 여기 멀리서 볼게요 자 안 움직일 때는 보여줘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랬다가 이렇게 움직일 때만 프록시를 보여줘요 프록시 파일 이렇게 잠시 후에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가죠 이게 바로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놓고 써도 또 괜찮을 듯 해요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전체적인 걸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박스로 다 표현되어 있으면은 작업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움직일 때만 요렇게 나타나서 보여준다면은 또는 뒤로 빠질 때 이렇게 나타날 때 움직일 때 움직일 때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요게 이제 자동이에요 여러분들 편하게 본인한테 맞는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일 때는 플록시모드 놨을 때는 다시 정상적인 모드로 돌아가는 자동 끄기와 자동 여러분들 적절히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은 애니메이션 FBX라는 파일을 FBX 확장자를 가진 애니메이션 파일을 이 루미온에 불러서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1 2 3 2 3 4 3 2 3 3 4 5 4